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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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인천공항 이제 안 들어가? 진짜 제발 아 떨렸어 그냥 살살 밀어봐 못 갈던데 안 밀어줄까? 그럼 내가 하지요 깜짝이야 안녕 제노 리스트 하고 오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쪽에 왜 왔죠? 왜그래 저희가 오케이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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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옆에 빨리 아 팀이야 그러면? 전서진 왜 그러는 거야? 이쪽에서 웃은 사람만 펜트하우스를 보는 거야 재미나 야 주단태 야 마무리 재미나 흐름으로 타서 갈게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랑 티키타카가 가장 잘 만든 멤버는 오이 죄송합니다 저입니다 자 재미나와봐 하이킹 하이킹 나왔다 봐봐 재미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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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 안무 추기 아 붐붐 어 붐붐 어 에헤 에헤 느낌있죠? 야 살렸어 야 이걸 살렸어 야 나 나 재미나 지금 뭐예요? 아빠 이제 못해 방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블랙 리스트야 어디에 있는 사람은 없는데 요구만 일단 이렇게 아쉬우면 천방 가서 막 그때 막 바요네즈 샐러리 뭐 어쩜 고거 나 아 이게 우리 지구 아 여러분 네 여보세요 어 잠깐만 잠깐만 자꾸 안 가자 자고자고 잠깐만 잠깐만 워워워워워 아 렛츠게릿 아 렛츠게릿 아 렛츠게릿 자 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라이딩 배틀 그럴 수 있어요. 이따 파해. 라이딩 배틀 너 쓰러요. 돌고래야? 나 퇴장. 이거 나눠야 할 것 같아 이거 나눠주면 안 되었어 간다 우와 잘했어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하자 살았다 살았다 나 지금 1등이야 형 8등이야 8등 자 가자 자 가자 사람들 보여 이건 근데 거의 나잼민 대 이해찬이야 무서운데 자 그 다음 손 말고 뭐야 잼민이 뭐야 아 이거 망고 있어 잼민이 뭐 알았는데요 이거 망고 있어 이거 이런거 돼요? 여기 서서 진짜 제대로 좋다 날라만 좀 맞춰야겠다 2층씩 2층씩 1002동 1002동이 아니라 2001동이지 1002호 아 2002호 아 2002호 707으로 짜 Greek 맞 llam게 얘 미쳤어 미쳐봐 내가 뭐 했는데 다시 보여줘 재미나 다시 보여줘 뭐 했는데? 뭐 했는데? 이 분이 다 같이 24일씩 가자 야 이 분 좋았어 노렸어 좋아 좋아 그렇게 하는가 마크 제너를 믿어야지 딱 얘기해줄게 나는 오늘 기린 파트 좋았어요 공룡 같았어요 네 좋았어요 형 형 형 형 형 안 내면 진 거 가 바이밀 싸우지마 재민이는 확실히 특이한 것 같아 이게 왜 루돌프야? 그냥 하는 건데요 구미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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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코가 왜 있어? 그거는 민속놀이잖아 잘 해명해 민속놀이잖아 민속놀이예요 몰라? 민속놀이예요 민속놀이예요 엔시티 드림 네 엔시티 드림이 첫 리패키지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4일만에 천만 뷰 4일만에 천만 뷰 4일만에 천만 뷰 좋습니다 전세계 21개국 해밋차트 1위 일단 데뷔하자마자 가요 프로 1위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와우 야야 나까지는 좋아 낚아 쟤야 쟤야 똥발은 원래 컸거든요 니라아 다리 박수 뭐야 도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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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가자 가자 안 해 안 해 내 시즌 1번이야 그러면 우리 귀여운 버전은 어째까지 해 그냥 봐 야 우리 몇 번 야 15번 아 지수 그만해 하고 싶잖아 아 항상 하던 우리 시즌이로 한 번 네 해볼게요 잘생겼어 쟤야 네 니는 뻔하네요 뻔하네요 니가 뭘 알아 정요한뻔해 재민이 왜 들어만대 드라이트만네 서 서 자, 최민이 하나, 둘, 셋, 박 박 하나, 둘, 셋, 지 지 마지막 기다릴게요 하나, 둘, 셋, 성 성 아, 만점이야 어떤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켓이 약간 스웨이드 소재예요 스웨이드 소재 아, 소재까지 영어인 거죠? 스웨이드 소재 그리고 이건 가주 어디서 오셨어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오, 성카소 성카소 성카소요? 지성스 슈즈의 그림 한 번 더 그려주세요 컨셉이 뭐냐 일단 댄스 크루 댄스 크루 댄스 댄스 크루 이게 디스 스타러 디스 아네 시스루 망수아 시스루 망수아 시스루 망수아가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는 제노야 여기에 봉지가 있거든?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있어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2리터 시스 드세요 시스 말고 식사하시고 남은 음식국물 부지런하기에는 일반 쓰레기로 풀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한 번 해 된 거예요? 포키 엑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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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요 오 대만이 사실 재민이 형이 이런 내리고 약간 적셔진 머리에 진짜 검은색 머리가 정말 잘 어울려가지고 그랬잖아요 그 되게 잘 어울려요 부럽네요 네 NCT DREAM이 아니었다면 뒤에 멤버가 어떻게 많았을까? 만날 일이 전혀 없어요 저는 절때문에 절대 없어요 멍성은 이거 좀 붙여주실 수 있나요? 오 귀여운 병아리가 아닌 스마일을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라 마 일어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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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내가 이러고 있다니 초코 초코 다음 게임은 같은 할라피노 그림 찾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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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마우스 스파게토 뱀? 석션 소리 총관뱀 아 석션? 마지막 주까지 오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맞아요 준비를 해야죠 뭐예요? 뭐예요? 전 잘 모르겠네요 다시 빠질 거야 똑같이 된 하지마 아 갑자기? 넘어갔는데 반 넘네 심각해 반 넘네 얘는? 섹시 고양이 어디야? 섹시 무슨 색 좋아해? 섹시 얘도 잘하네 섹시 어 문명 특급이 섹시 야 섹시 프로그램 I like 재진 미 알겠습니다 너무 섹시 섹시 둘 셋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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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뭐야? 서로 앉아! 호소 배터! 호소 배터! 준비됐나요? 또 3초 세트! 하나, 둘, 셋! 자 하나 더!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누나들한테! 사랑해! 우리 디디님들 너무 귀엽고 밥도 잘 먹고 우리 지수님도 너무 귀엽고 바닥에 속도 있었죠 아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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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막지는데? 야 애정아 많네요 거의 7개나 했어 지수 세트까지! 아 그래! 먹을 때가 제일 예쁜 때 누구보다 제일 귀엽대 아잉! 아 귀여워 호동포동한 내뱉장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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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이제부터 네 고향 힝! 힝! 아 너무 잘했는데! 세네! 나뉜양 저흥! 네 나뉜양 세트까지 오늘 네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오케이 대빈이 동그라 너 동그라고 둘랑스 진화된 게 있을까요. 아이 꾸임 해보이네요. 퇴보였어요. 별로 변한 게 없네요. 아이 꾸임 그때 귀여움과 팬사랑 애교 이런 걸로 좀 밀고 나가는 상태 아이스크림 한 번 해주세요. 아이스크림 녹을 걸 네 맘은 아이스크림 사랑스러운 엔시티 라이프 사랑스러운 나라의 드림이 될 나라로 이리로 오세요. 오케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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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벨 거침없이 엔드 더 꺾어 아이고 왜 날 봐 이거 또 한다 얘는 5 6 7 4 세호 많이 받으세요. 세호 확인 잘 하죠. 3 7 4 세호 많이 받으세요. 아 진짜 어떻게 게임이 저거 바로 지성이 갈게요 네가 말 걸어줘야 나 시국 이런 내 마음을 널 알아줄까 주지 않아도 좋아해 귀여워! 귀여워! 빨리빨빨빨빵빨빵빵빵빵빵빵빵 너 이런 모양일지도 나 조차 알지 에이스티즈만두 안뇽